노래 소개도 안하고 안무 얘기를 먼저 하게 됐는데 이번에 나온 타이틀곡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요? 음음, 음음, 이렇게 음음, 음음 네, 한글로 쓰면 으음, 으음인데 이거를 이제 읽을 때는 음음, 음음 그러니까 리듬을 실어서 어떤 곡이에요? 어, 사랑에 빠진 감정을 허밍으로 이제 표현을, 기분 좋음을 허밍으로 표현한 건데 허밍이구나 약간 그런 기분 좋은 나의 흥얼거림?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음음, 음음 아, 느껴지네요 봄날의 허밍 같아 이게 약간 뭔지 알죠 봉선씨도 기분 좋을 때 난 기분 엄청 좋은데 그럼요 5698님이 세 번 걸그룹이라 그런지 서로 공감도 잘하고 잘 맞는 것 같네요 확실히, 확실히 다른,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사실은 공감 능력이 걸그룹을 하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죠 완전 달라졌어요 왜냐면 효민씨가 파스 얘기할 때 완전 공감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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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군다나 저희는 효민씨처럼 이렇게 원래 기본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워낙에 그렇죠 효민씨는 기본기도 있고 어릴 때부터 했고 선이, 춤선이 예쁘고 근데 우리는 없는 과정에서 하려니까 생자로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노래 사랑에 빠지는 기쁨과 설레임을 허밍으로 신나게 표현한 노래 음음 듣고 올게요 후퍼를